여기가 1000에 60에 관리비 5만원 근데 2000에 50도 돼요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더 좋죠 1000에 60이면 조금 부담인데 2000에 50에 관리비 5만원인데 공과금 따로에요 전기 가스 수도 따로 인터넷하고 TV 유선만 포함되어 있어요 옵션은 에어컨하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인덕션 이렇게 있고 저도 처음으로 싱크대가 굉장히 크네요 원룸치고 저도 처음으로 오는데 괜찮네 6,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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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4,40m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구조상 환풍기는 있고 인덕션 3구에 아 찍으시는거에요? 네 아 찍으시는거에요? 찍으시는거에요? 아 찍으시는거에요? 아 찍으시는거에요? 아 찍으시는거에요? 아 찍으시는거에요?